경기 평택시안 중역 3분 거리 상가주택실 투자금역 4천만원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뱅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주택빌딩 상가 땅공장 상가주택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 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물 경기 평택시안 중역 3분 거리 상가주택실 투자금역 4천만원 매물 정보 등록일 2018 경기 평택시안 중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코너 상가주택실 투자금이 2억 4천만원이다. 안 중역은 2019년 준공 예정이다. 평택항, 광해경제자유구역, 포승공단, 차이나타운, 미군부대, 고덕삼성과 인접해 있다. 대지면적 309, 연면적 562이며 주인세대 포함해 9세대가 입주 완료한 상태다. 인수가 2억 4천만원의 임대료 437만원 가능하다. 배경재자유구역 철시 철시 철시